방송 제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 보통 사람들이 흥미를 그렇게 갖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제목이죠. 요즘에 자극적인 제목들을 많이 쓰니까. 그런데 이 제목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규칙의 발견, 폭탄이 되다 이렇게 풀어 설명할 수 있겠죠. 이 선거는 그야말로 수만, 수십만, 수백만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일종의 행사죠. 행사기 때문에 그 선거에 나오는 모든 데이터는 통계는 자기적인 규칙이라든지 그런 것이 발견이 되면 안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선관위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을 겁니다. 이게 이제 얼마나 메가톤급 폭탄에 해당하는지. 그런데 아마 언젠가 빛을 볼 겁니다. 이 규칙의 발견. 이 규칙의 발견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폭탄입니다. 폭탄, 규칙을 발견했다는 것은 숫자를 만들었다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뭐 대개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은 자기 욕심도 있고 그다음에 뭐 또 그 사람들은 또 지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뭐 그냥 울러다니고 이런 걸 좋아하니까 그런데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규칙의 발견이라는 것이. 저도 열심히 노력해왔지만 가장 초기에는 바실리아TV의 조슈아 씨가 많이 기여를 하셨고 그 이후에 뭐 제가 물질적으로 그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행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민초들의 자발적인 그런 노력들이 이 규칙의 발견에 거의 완결판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하신 분은 제야 전문가시고 그분이 본격적으로 숫자를 만들어내는 데 규칙을 찾아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이후에 그런 제야 K님 그리고 아홉 분의 공직선거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무리해 주신 제야 H님 그리고 전혀 예기치 못한 전혀 인연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시골촌부 유튜브 방송을 운영하는 그 시골촌부님 이런 부분들을 전체를 조합할 수 있는 일종의 허브 역할을 제가 담당을 했기 때문에 이 규칙의 발견이라는 것이 거의 종착력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앞에 열가하신 분들도 큰 기여를 하셨지만 최근에 이 시골촌부 지금 이제 유튜브 방송에 한 3천 명 정도를 육박할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호응을 해 주셔가지고 구독자 수가 한 3천 명 정도 늘어났으니까 시골촌부님도 일하면서 또 이런 선거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큰 힘을 얻게 된 거죠. 이 시골촌부의 발견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제야 전문가의 발견에 필적할 정도로 큰 기여를 하게 된 거죠. 이런 발견이 갖고 있는 의미 중요성을 또 누군가는 찾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시골촌부의 위대한 발견이다 이렇게 해서 하면 다뤘지만 좀 더 정리해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심층적인 그런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 일인가를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숫자를 만들었는지 그거를 더 이상 그 사람들이 거부할 수 없는 정도 수준 정도로 파헤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도 일휘일비 할 수가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간에 꾸준히 열심히 그렇게 하다 보면 빛을 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시골촌부의 결정적인 기여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인 겁니다. 이제 이런 것을 다 종합해 가지고 결국은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내부에 있거나 외부에 있거나 혹은 내부 사람들이 했거나 아니면 내부 사람들의 조력을 받아 가지고 4월 10일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그리고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개혁당의 사전투표 득표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관외사전 관내사전 제외국민사전 이 모든 득표수가 다 조작된 거라는 것이죠. 규칙을 사용해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고 그 규칙이 제야 전문가와 동시에 시골촌부에서 한 번 더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만들어 온 거라는 것이 완전히 드러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같은 일은 지난 10년 이상 정도 반복적으로 실행이 되어 온 겁니다. 이런 저의 주장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워낙 탄탄한 정거물로 여러분 다 이렇게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같은 주장을 펼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엄청난 주장이지 않습니까 국가의 공집기관이 실행한 한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인 권력교체와 관련된 그런 선거에 대해서 선거가 전국적으로 전면적으로 부정선거가 단행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건 완전히 허위면 허위사실 유표 때문에 어마어마한 벌을 받아야 될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골촌부님의 기여는 미시데이터 그러니까 경북 영주시 무선 동 대구 중구 남산 4동 이렇게 미시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했기 때문에 제야 전문가의 거시 분석하고 또 다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선거 데이터에서 등차수열을 찾아낸 겁니다. 이 등차수열이라는 것은 숫자가 연속적으로 있을 때 그 숫자에 일정한 크기를 더해줘 가지고 숫자가 배열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4가 있으면 그다음에 8 그다음에 12 16 20 이런 식으로 4에서 4를 더하면 8이 되고 8에서 4를 더하면 여러분들 12가 되고 12에서 4를 더하면 16이 되고 16에서 4를 더하게 되면 20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등차수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기가 찬 거죠. 그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보신 분들도 한 번 더 보시고 보지 않으신 분들도 그 의미를 한 번 더 새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비례대표는 지역구와 달리 전국이 이제 마무리 안 됐습니다마는 중간 총정리 중간 총정리를 그동안 산발적으로 부산 남구 해운대구 충북 제천 제주 서기포 그다음에 서울 종로구 이렇게 산달조를 됐던 부분들을 전체를 다 묶어 가지고 비례대표에 대한 전체 분석이 끝나기 전에 중간 분석을 여러분들 한 번 총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드리면 여러분이 아마 정리정돈이 되실 것 같고 참 이 국힘당의 젊은 분들 이번에 낙선하신 분들이 이제 모임을 개최하고 그곳에 오고 가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접하면서 참 육체는 넓었지만 정말 넓은 이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힘당의 넓은 사람도 넓었고 국민의 힘의 젊은 사람들도 넓어버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구성원들이 5월 20일 날 22대 1이 이제 출범하기 이전에 보이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나 행동들을 보게 되면 이제 앞으로 한국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모질고 가혹한 세월들에 대한 부분들의 예고편이기 때문에 그 가혹한 세월이 발등에 불이 되기 전에 제가 내다보는 부분들을 한 번 더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